네 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 문태민전략팀장입니다 오늘 보실 종목은 EAMKOREA가 되겠구요 코드번호는 095190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각은 오후 1시 5분이 지나가고 있겠습니다 일단 EAMKOREA 수소충전소 관련주인데요 일단 EAMKOREA 자회사가 EAM솔루션이라고 있는데 또 100% 지분 보유율을 가지고 있어서 EAM솔루션이라고 이제 그 업체가 환경하고 에너지 부분을 좀 담당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EAMKOREA가 무슨 해 난지 어떤 주의 이슈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차트 분석 한번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사업 영역 관련 회사 소개는 대략 여기 들어가서 보시면 되고 일단 이렇게 보시면 TBM 사업 환경에너지 방산항공 공작기계 원래 EAMKOREA가 공작기계랑 방산항공 산업을 이제 했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이거죠 수소스테이션 관련해서 좀 주목하셔야 되고 이제 환경을 생각해야 하는 우리 가솔린 자동차를 수소연료전지 자동차 친환경적으로 좀 변경을 하겠다 앞으로는 이제 친환경차가 더 많이 나올 거잖아요 그래서 EAMKOREA를 이제 검색해서 보시기 보다는 전체적인 이제 시장 흐름을 좀 봐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현대차 같은 경우도 네이버에 사실 뭐 보시면은 EAMKOREA 이렇게 검색해도 뭐 이렇게 이슈가 거의 한두 달 전에 나온 것들이 많지 거의 없어요 근데 이제 이것보다는 우량주 기업으로 검색해서 보시면 돼요 현대차 보시면은 이제 뭐 로봇도 로봇도 로봇 관련해서도 이제 LG에서 이번에 클린봇 발표했잖아요 그러니까 현대차도 이제 밀리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내놓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그거 떠나서 뭐 현대차 수소 이렇게만 검색하셔도 최근 이슈가 굉장히 많죠 어 수소경래 국내 기업 뭐 거름 뭐 그 현대차 수소연료전지스템 발전 시작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최근 이슈들을 좀 많이 그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수소차량이 많이 증가를 하게 되면 결국에는 우리나라에서도 휘발유나 가스 넣는 것처럼 수소 충전소나 전기차 충전소가 굉장히 많이 보급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친환경 에너지로 인해서 그 수소스테이션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러면 결국엔 이거 만드는 업체가 좀 호재를 보고 좀 이익을 많이 보겠죠 수혜를 좀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큰 것들을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EM코리아가 거의 우리 한국의 점유율이 거의 40% 가까이 됩니다 그 효성하고 이제 1, 2위를 다투고 있는데 거의 EM코리아가 거의 1위라고 봐도 좀 저는 무방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EM코리아는 지금 보통 그 LNG나 이런 천연가스로 수소를 많이 재생을 시키는데 EM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EM 솔루션이죠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수전의 방식 수소스테이션 상용화 기술을 개발하고 있고요 이게 뭐냐면 물을 전기 분해를 해서 제조된 수소를 압축을 하고 저장해서 공급을 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수소스테이션은 점점 이렇게 늘어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광주나 아니면 대구, 제주, 세만금, 부안 이런 데 관련해서 많이 증서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EM코리아 같은 경우에도 여기 이제 저번 달 12월 달에 이제 나왔던 이슈인데 이때 이제 많이 올랐었어요 이때 올랐다가 이제 그 가격 조정을 받았는데 일단 환경부는 그린유딜 추진 계획에 따라서 2022년까지 도심의 250기, 고속도로의 60기 등 총 310개 수소 충전소를 구축할 계획인데 수전의 수소 충전소를 구축할 수 있는 자체 기술을 보유한 우리나라 개별 현재까지 EM 솔루션이 유일하다 독포적이라는 소리예요 그럼 결국엔 전기 분해에서 친환경적으로 또 생산을 하게 되니까 2022 내년까지는 250기를 확충하면 그만큼 이제 실적이란 실적 부분이라든지 그런 인프라 자체의 좀 파급력이 커지기 때문에 분명히 주가는 그거에 따라서 움직일 것이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 체크하시면 되고 들어가셔서 한 번씩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니까 한 번씩 보시면 좋겠고요 아직까지 오늘 좀 솔직히 슈팅이 나올 기대를 많이 했었어요 왜냐하면 충분히 이제 세력들이 이미 거의 두세 달간 매집을 끝내고 충분히 이제 슈팅이 나올 수 있었던 자리인데도 아직까지 슈팅이 못 나와준 이유는 결국에는 개인 물량이 아직도 많이 쌓여있다 지금 메인하고 기관계에서 이제 기관계가 지금 꾸준하게 갑자기 매입을 하고 있어요 뭐 적지만은 매입하고 있는데 개인 물량이 아직도 많이 쌓여있어서 물량 소화를 다 못 끝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물량 소화가 어느 정도 더 끝내 논 다음에 한 번 이렇게 확 이렇게 슈팅이 나오지 않을까 이번 주까지는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 주에도 충분히 슈팅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긴 하나 아직까지는 좀 더 조정을 이렇게 받고 다시 슈팅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충분히 근데 거래량이 지금 많이 없어요 많이 없는데 이때 한 번 살짝 터져준 다음에 거래량이 미비한데 거래량이 어느 정도만 터져준다면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 왜냐면 거래량 터져준다는 것은 결국에는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있다는 증표이기 때문에 충분히 거래량만 터져준다고 하면 충분하게 상승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지금까지는 이렇게 올라갔다 이런 차트로 이번 주까지는 좀 보셔야 될 것 같다 외도 세력들이 현재 많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EM코리아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좀 꾸준하게 방송을 이어나갈 계획이니까 좀 궁금하신 거 있으면 답글 남겨주시면 유튜브에 답글 남겨주시면 답글 통해서 제가 다음날 좀 답변을 피드백을 드리는 것으로 마무리 짓고요 오늘 방송 여기까지 마무리 짓고 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네이버에 AP투자연구소 검색해보시면 여기 클릭을 해보시면 됩니다 클릭해보시고 여기에 라이브 라이브 보시면 이 밑에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있어요 그러면은 2021년 무료 추천 종목 클릭하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소장님께서 실시간으로 댓글을 달아주시고요 무료 추천 종목을 여기 15일자 한 번 보겠습니다 금요일 거 한 번 보시면 이렇게 금요일 무료 추천 종목 4.61% 3전 1승 2패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럼 보시면 이런 미국지수도 이제 다우지수나 나스닥 관련해서도 실시간으로 항상 데이터 이렇게 올려드리니까 한 번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밑에 이렇게 내려보시면 현재 시간 9시 알체라 현재가 36,100원 기준 매수 이렇게 나오고 9시 1분에 A스토리 현재가 4만 1,200원 기준 매수 그리고 9시 3분에 V1택 이제 현재가 12,200원 기준 매수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하루에 3종목씩 이렇게 추천이 나가니까요 실시간으로 이렇게 달아줍니다 이런 차트도 항상 이렇게 어떻게 올라가는지 실시간으로 이렇게 달아드리고요 그리고 현재 호가창도 항상 이렇게 달아드리니까 한 번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금요일 무료 추천 주 알체라 1차 목표 달성 뭐 이렇게 추천가 36,100원 제시해 드렸고 추천 매수가 대비 4.08% 상승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댓글 달아줍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이렇게 금요일 무료 추천 3종목 추천에 한 종목 수익 2종목 보유 중입니다 이런 식으로 항상 나타내니까 들어오셔가지고 좀 이제 손해 많이 보셨던 분들이나 뭐 단기적으로 이제 빨리 좀 수익을 내고 싶은 분들은 이렇게 무료 추천 종목 검색해가지고 같이 따라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밑으로 쭉 이렇게 내려보시면 쭉 내려보시면 뭐 이런 식으로 증시 사항도 같이 이렇게 체크를 해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증시 사항은 체크해 드리고 이렇게 금요일 무료 추천 주 보유 중 에이스토리 손질가 38,500원으로 낮춰서 보유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도 체크가 나가니까요 체크해 보시면 되시고요 밑에 또 내려보시면 뭐 이런 식으로 현재 저와 EP투자연구소 관리하는 VIP포트입니다 항상 좋은 종목 선정하여 분할 매수와 전략을 짜서 매매한다면 리스크 줄이고 시장의 상승과 하락에 관계없이 꾸준한 수익을 누적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요 그 항상 수익을 이제 뭐 빠르게 이제 보실 분들 이게 단타예요 단타하기 때문에 들어오셔가지고 좀 수익 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렇게 저희 페이지 추천드렸는데 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한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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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